자 오늘도 헬마우스 인경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역시 투표 얘기 시작해야겠죠? 네. 사전투표일부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 사전투표율이 31.28%가 나왔고요. 지난 총선하고 비교를 해보면 4.59%포인트나 올라갔습니다. 지난 총선 때 26.69%였는데 상당히 높은 수치고 역대 총선에서는 우리나라에 사전투표가 도입된 게 2014년 지방선거 때부터인데 그 이후로 총선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역대 전국 단위 선거 중에서도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던 게 지난 20대 대선인데 그때 36.93%에 비해서 5.65%포인트 정도 낮은 총선 중에서 가장 높고 대선급에 육박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 상당히 높은 투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저희가 잠깐 전해드렸다시피 지역별로는 호남 지역의 사전투표율이 높고 대구, 경북 지역의 사전투표율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전남이 41.19%로 40%를 넘기는 사전투표율을 기록했고요. 전북도 38.46% 상당히 높게 나왔고 광주가 38%, 세종이 36.8% 이런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곳은 대구였는데 25.60%였고요. 제주가 28.5%, 경기도가 29.54%, 부산이 29.57% 이렇게 해서 30%를 못 넘긴 지역들이 몇 곳 있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지난 총선보다는 높았습니다. 가장 상승률이 낮다고 할 수 있는 대구 같은 경우도 지난 총선보다는 2.04%포인트 높았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하고 비교하면 무려 5.82%포인트가 올라가서 상당히 두드러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뜨거운 투표 열기, 이건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왜 어딘 높고 어딘 낮은지 또 지지하는 계층별로 또 어딘 높고 어딘 낮은지 이거는 이따 2부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실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별도로 출구조사를 시행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결과는 나중에 또 총선 결과가 나와야 유추가 조금 더 명확해지는 그런 측면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호남은 왜 높고 여권 지지가 높은 영남은 왜 낮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으니까요. 네.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요. 제가 살짝만 미리 정리를 해드리자면 호남 지역은 역대로도 사전투표가 높은 지역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역대로도 사전투표가 다소 낮은 편이었는데 다만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오히려 경기도와 서울의 사전투표 증가율 추세가 상당히 거세다. 그게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서의 표심의 향방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특히 야당 쪽에서의 추정에 따르면 정권심판론이 워낙 높다 보니까 불어난 만큼 정권심판 여론을 지지하는 그런 분들이 투표를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추정을 하는 것이죠. 야당 쪽은. 그런데 여당도 나름대로 또 어떤 아전인수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양쪽 다 자기들 당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성남 민심이 확인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2조 심판론에다가 양문석 김준혁 같은 민주당 후보들의 각종 논란 때문에 보수층은 물론이고 중도층까지도 반응했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자 보고 싶은 걸 보는 거죠. 그런데 뚜껑은 열어봐야 되고요. 해석은 자유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파 논란도 영향이 좀 있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사전투표소에 대파를 갖고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 때문에 대파 챌린지 논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에 인용한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에 대해서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선관위를 칭찬하고 싶다. 그거는 잘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야권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반대로 대파 인형 같은 풍자적인 소품들이 두 번째 날에는 추가로 동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파 모양을 본뜬 머리띠를 하고 가는 분들도 있었고 대파를 그림으로 그린다든지 손뜨개를 해서 가져간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풍자적 소품들이 유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요한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정말 유치한 짓이다. 우리는 하나하나 선관위에서 지적하는 것을 존중하고 법을 지켜가는데 그게 우리 당의 차이점이다. 또 이렇게 비판하면서 야당하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민의힘 측에서는 선관위에 추가로 관련된 문의를 넣었는데 뭘 얘기를 했냐면 일제 샴푸라든지 초밥 도시락이라든지 법인카드라든지 형수욕설이 녹음된 녹음기 그리고 위조된 표창장 이런 것들을 지참할 수 있느냐라고 선관위에 문의를 했다고 또 보도자료를 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내용들 샴푸나 도시락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나 조국혁신당의 조국대표하고 연관성이 있는 아이템들이다 보니까 결국은 국민의힘 쪽에서도 일종의 정치적인 시위의 성격으로 이런 질의를 넣은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요일날 여러 가지 언급을 해서 대상 지난 일이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계속 꺼내는 이분은 왜 그럴까요?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인데요. 오늘은 서울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을 공유를 하면서 이미 총선 사전투표가 조작이 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선관위에서는 각 투표소의 개표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투표 한 보관 장소를 CCTV로 24시간 촬영을 하고요. 그걸 이제 국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있는데 그 영상을 문제 삼은 겁니다. 은평구 선관위의 영상을 보니까 선관위 직원들하고 여야의 정당 추천을 받은 추천위원들 두 명이 사전투표가 마무리된 4월 7일 오전 3시쯤에 그 방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편으로 접수한 관외 사전투표. 이 경우에는 관외 사전투표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구로 개표를 위해서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도착한 사전투표 봉투들을 모아서 투표함에 투입을 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황교안 전 대표는 어떻게 한 지역구 주민들의 관외 사전투표자 수가 저렇게 많을 수가 있느냐. 너무 많다라는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얼마나 많길래 새벽 3시부터 1시간 이상이나 관외 사전투표지를 투입을 해야 된다는 말이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독 은평구 주민들만 자기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투표하는 걸 선호한다는 건지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식의 의혹 제기를 던진 겁니다. 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은평구 주민인데 관외 투표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워낙에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사전투표 참여율이 높은 편이고요. 은평구는 서울 내에서도 대표적인 서울 외곽에 위치를 하고 있는 아파트가 많이 있는 주거지로 유명한 지역이다 보니까 굳이 분석을 하자면 아마도 평일에는 일하러 가신 분들이 서울의 중심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관외 사전투표 참여율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 선관인 뭐라고 반박했습니까? 정확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부정선거 의심하고 왜곡하는 거는 여론을 선동해서 선거 불신을 조장하는 위험한 행위다. 즉각 중지되어야 된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정을 하나하나 설명을 했는데 전국의 모든 관외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가 4월 6일 날에 접수가 끝나고 나서 각 시군구의 선관위로 일제히 배달이 되고요. 그러고 나면 각 시군구 선관위에서는 회송용 봉투를 모아서 수량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봉합상태 그러니까 이게 열려서 오지 않았는지 혹은 훼손된 건 없는지 이런 것도 봉합상태를 확인하고 정당한 선거인 여부를 바코드를 찍어보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가지고 접수를 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접수가 끝나면 이게 접수하는 시간이 상당히 좀 걸리겠죠. 그러고 나면 접수가 끝난 그 봉투들을 모아서 봉쇄봉인된 그 투표함을 해제를 해가지고 회송용 봉투를 투입하고 투표함을 다시 봉쇄봉인하는 작업까지 이렇게 해야지만 이제 개표 준비가 완료가 되고 보관을 이제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전 대표가 주장하는 걸 보면 이분은 부정투표가 분명하다는 또 확신을 한 다음에 그거를 거기에 대한 근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참 열심히 뭘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많은 어떤 창관인들 그 많은 CCTV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지 투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해서 누가 도움을 얻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음모론적 시각을 천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작은 꼬투리를 잡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또 연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게 이제 논파가 되면 다음 어떤 사안을 또 끌고 오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물론 이제 황교안 전 대표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선관위도 좀 곤란해하는 거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정이 성립을 하려면 소위 부정선거라는 가정이 성립을 하려면 동시에 정파가 다른 많은 사람들을 포섭하거나 속여야 되거든요. 속이거나 포섭하거나 하여튼 야압을 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것이 오늘 선관위에서도 밝혔습니다만 참관인들 추천한 정당들이 각각 다릅니다.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참관인원 그리고 민주당에서 추천한 참관인원들이 각각 이 모든 과정을 일종의 감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각 정당에서 추천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서로를 못 믿기 때문에 이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는 건지를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cctv 영상을 공개하고 있는 이유도 그동안에 워낙 이 사안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국민 누구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의미로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공개한 cctv의 내용을 가지고 다시 문제제기를 하게 되면 그럼 선관위 입장에서는 우리가 왜 공개를 했겠느냐 이런 반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음모를 제기하는 분이 다른 분이 아니고 전직 총리였다는 데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전직 총리 정도 된 어떤 위상을 가진 분이 제기를 하려면 분명한 증거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면 그걸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어떤 개인적인 확신을 가지고 자꾸 이런 뉘앙스로 불법 선거 같아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를 위해서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선거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해당 국가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단단하냐를 보여주는 핵심 척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이제 국민들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과거에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 원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백신에 대한 신뢰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제기됐었던 백신 음모론 때문에 그게 이제 많이 깨져나간 부작용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의대 증원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오늘도 여러 곡절이 있는 것 같은데. 대한의사협회 그러니까 의협하고 전공의들의 모임 그리고 교수들 의대 교수들의 모임하고 의대생들까지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총선이 끝나고 나면 합동 기자회견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어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정부가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의협에서는 뭘 얘기를 했냐면 의대 증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의대 증원 문제를 1년간 유예를 하고 2026학년도에 적용하는 거를 목표로 해가지고 위원회를 만들자. 거기서 논의를 하자.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논의를 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모두 정부나 의료계나 다 따르도록 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이 문제를 좀 밀어두자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보건복지부의 박민수 2차관이 대표성이 있는 협의체 구성을 위해서 의료계가 진일보호한 거는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나중에 모임이 활성화가 되면 정부도 이제 대화를 나누기를 희망한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2천 명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서 1년을 유예하는 것은 일단은 과학적 근거 제시는 아니고 잠시 중단하고 좀 더 추가적인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로 이해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부 검토는 하겠지만 수용할 수 있냐 없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언론 듣기에는 사실상 거부인 걸로 들리는데 그런데 아니 자세히 들어보면 거부인 것이 아닌 게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를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검토는 해보겠다는 뉘앙스예요. 그렇습니다. 내부 검토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오늘 이제 기자들이 일제히 보도를 쏟아냈는데 그 보도들이 대부분 내부 검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보 가능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천 명 안을 고집하지 않고 후퇴할 수도 있다는 거냐 1년 유예할 수도 있다는 거냐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정부 정책이라는 게 1년 유예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불투명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첨예한 현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오늘 오전에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오후에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내부 검토 가능 여기에 대해 의대 증원 1년 유예 방안을 정부는 그간 검토한 바가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도 없다라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협상 가능성이나 검토 가능성의 싹을 자른 건데요. 딱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 부처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대통령실이 나가서 그걸 전면부인하고 이런 일들이 좀 잦아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잦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협상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여러 가능성을 놓고 검토를 해볼 수가 있는데 대통령실의 의지가 워낙 확고하다 보니까 그러면 과연 이제 앞에서 협상을 해야 되는 보건복지부가 얼마만큼의 재령권을 가지고 이 사안을 다룰 수 있을까. 이런 상태라면요.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보건복지부 당연히. 저쪽 그러니까 의사 쪽의 어떤 협상 창구가 마련되더라도 이게 일일이 지시받아서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됩니까? 전화하고. 게다가 내부 검토라는 거는 이걸 이제 방안을 물리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못하겠다고 딱 잘라버리니까. 그러니까 검토도 하지 말라는 것처럼 들리는 거라서. 검토도 하지 말라는 거죠. 들리는 게 아니고. 이 상태면. 그러면 대통령실이 2천 명 증원하는 꺾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준 셈이라 이게 이제 협상이 얼마나 진척이 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단체도 협의체를 만들겠다는 데까지 약간의 양보 비슷한 걸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협의체가 없다. 협상 창구가 없다는 비판이 자꾸 나오니까 아까 교수 의사협회 이렇게 나서 가지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1년간 해보자 이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무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의사단체들은 총선이라는 기점을 중심에 놓고 총선 이후에 기자회견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부의 입장은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인 행보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총선과 상관없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거기서부터 논의를 시작해보겠다라는 신호처럼 들리는 거고요. 정부가 오늘 내놓은 방안을 생각해보자면 우리는 총선이랑 상관없이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겠다라는 걸로 또 들리는 거라서 서로 좀 이제 입장이 부딪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정부 부처의 1mm의 재량권도 안 주는 듯한 느낌을 주면 이게 협상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결국 대통령이 전공의 대표 위원장하고 비대위원장과 만났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도 다른 방안을 검토할 수 없도록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대치가 상당히 길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언뜻 이 과정 이런 과정을 몇 번 반복해서 보다 보면 과연 정부 부처가 이래가지고요. 무슨 협상을 할 수 있을까. 요만한 어떤 검토의 여지라도 내비치면 그거 아니라고 대통령실에서 딱 싹을 잘라버리고요. 자 투표 얘기 다시 돌아가 볼까요. 본 투표일을 이틀 앞두고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늘 주로 수도권 격전지 유세에 집중을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경기도하고 인천을 돌았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서울의 접전지역들을 주로 유세를 했습니다. 특색이라고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오늘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이기도 한 인천 계양을을 방문하는 게 눈에 띄었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주말부터 해가지고 서울의 접전지 중에서도 원래 국민의힘의 텃밭으로 몰리는 강남 3구 지역들을 집중적으로 유세하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총선의 어떤 맥락을 좀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경기도 화성 을에서 출망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는 48시간 동안 남은 이틀 동안 아예 잠을 자지 않고 무박 유세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절박한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천안함 선대위원장이 전한 바에 따르면 죽는 것보다 낙선하는 게 더 싫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런 정도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뜻일 텐데 천안함 위원장은 나올 테니까요. 이 자리에 전화 연결이 됐나요? 그런데 그게 화성 을에서는 이준석 대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공용훈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의 한정민 후보도 이틀 동안 48시간 무박 유세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고 전국 곳곳에서 접전지 후보들 중에서는 무박 유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후보들이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남은 이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이틀이 정말 후보들로서는 피를 말리겠죠. 이렇게 특히 초접전 지역은요. 그런데 화성 을은 초접전은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네. 개혁신당에서 파악하기로는 초반 판세로 봤을 때는 공용훈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는 양상이었는데 블랙아웃 또한 변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가요? 마지막 여론조사까지 이준석 대표가 따라가는 모양새를 충분히 갖고 있었다. 지금 이제 깜깜이 기간 동안에도 역전이 가능하다라는 자신감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지켜볼 곳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정말 투표도 궁금하고 결과도 궁금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헬마우스 인경빈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